그럼 막내한테 물어봐야지 이제 지금 아버지가 그런 거 보니까 아버지하고도 또 아까 혜택 보고 했다고 아버지가? 응 혜택 보고 어떤 거시긴 그게 무엇인가 무엇이든 그거 혜택 보고 지금 우리 아무것도 혜택 못 봐 말하자면 내가 너희 앞이로 가면 너희가 또 돈을 타먹고 군다든가 나는 이거 몰라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려 내 손님은 아저씨 귀신인지 내가 못 타먹냐고 그 뭔 말인지 나는 온 몸 말은 나한테 이해가 안가 신경 쓰지 춥지? 아니 괜찮네 집 수리 한 번 했는가 봐 어 집이 깨끗해 야 이 다 버렸는데 오둔차 두 차 나왔어 어이구 어떻게 아까도 어떻게 버렸을 거야 뭐 집 같은 거 다 버렸어 누나가 다 버렸어 다 버렸어 다 버렸어 아니 그전에 명갑이가 뭐 이불 사준 것도 그거 뭐 그냥 아낀다고 아낀다고 해갖고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 엄마 다 버렸지 응? 다 버렸어 다 버렸어 아니 불 나갖고 다 탔잖아 왜 날아갖고 네 놀아 나